이번에는 코드를 아주 단축 시켜 가지고 피즈와즈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부터 100까지 출력을 하고자 할 때 이렇게 하고 나서 프린트 하고 나서 아이 이렇게 했죠 저장한 다음에 실행 F5 눌러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부터 100까지가 표현이 됐어요 그런데 이거를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 볼 거냐면 피즈를 출력을 하는데요 이번엔 곱하기를 써 볼게요 그리고 나서 아이 퍼센트 3은 0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i는 잠시 지우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피즈 4 곱하기잖아요 만약에 3의 배수면 여기가 여기 가로 안에가 뭐가 되죠 참이 돼서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즈가 표현되는데 3의 배수가 아니면 여기가 거지 펄스가 되어서 0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0 곱하기 어떤 것은 0이 돼서 아무것도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 볼게요 컨트롤 S 눌렀고요 실행 F5 눌러서 실행합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이 띄엄띄엄 F5가 이제 표현되는 거 볼 수가 있죠 1은 표시되지 않고 2도 표시되지 않고 그 다음에 피즈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를 이제 O로 수정해 볼게요 O로 수정하고 자 O는 버즈를 출력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자 F 눌러서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더 띄엄띄엄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1, 2, 3, 4 그 다음에 O가 표시될 때 버즈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의 배수는 이제 퓌즈 5의 배수는 버즈를 출력하고 싶다 그럼 이제 그걸 하나의 문장으로 써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추가합니다 퓌즈를 출력해 주는데 퓌즈는요 곱하기 해주고 I 퍼센트 3 이꼴 0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더하기로 표현을 해 볼게요 자 프로그램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다 그거죠 네 그러면 3의 배수이면 피즈가 출력이 되고 5의 배수면 버즈가 출력이 되고 이게 이제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3의 배수도 되고 5의 배수도 된다면 피즈도 표시되고 버즈도 표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해볼까요 자 저장해 주고 실행 눌릅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퓌즈 버즈 퓌즈 하고 퓌즈 버즈 이렇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사이사이에는 뭐가 출력돼야 되죠 I가 출력이 돼야 되죠 그래서 이곳에다가 자 우와 하고 나서 I를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랬더니 어때요 이렇게 사이사이 I값 1, 2, 3, 4도 표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표시를 하거나 또는 이거를 표시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표시된 데는 어때요 이게 참이 되어서 표시된 거는 어때요 자 이게 출력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출력이 안 되는 곳에는 I가 출력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되었나요? 코드 골프다 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골프에서 따왔어요 실제 골프 경기에서는 더 적은 타수로 승부를 겨루게 되는데요 코드 골프도 소스 코드의 문자 수를 최대한 줄여서 작성하는 놀이가 돼요 그래서 코드의 문자 수를 얼마나 줄였나 이런 거를 겨루는 놀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실무에서 이런 방식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이제 실무에서는 어때요? 프로그램 길이가 굉장히 길죠 그리고 혼자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팀으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코드 골프 방식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게 되면 나중에 작성자 본인을 포함해서 또 여러 사람이 고생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거는 문자 열을 곱하면 문자 열이 반복되고 문자 열을 더하면 두 문자 열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스 더하기 버즈다 이 더하기가 있죠 더하기 그러면 두 개의 문자가 이렇게 연결되어서 표시가 돼요 또 문자 열의 추루를 곱하면 추루는 1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자 열이 그대로 표시가 되고요 활스를 곱하면 문자 열이 출력되지 않습니다 자 추루는 1을 의미하고 활스는 0을 의미합니다 피스 곱하기 추루다 추루는 1이다 그랬죠 그래서 그대로 표현이 되고 피스 펄스다 펄스는 0이죠 그래서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문자 열 곱셈을 이용해서 3의 배수를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3의 배수일 때는 피스를 출력하기로 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써보자 라는 거죠 피스 곱하기 i% 3은 0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3의 배수다 그랬죠 3의 배수를 만족을 하면 이게 추루가 되어서 피스가 출력이 되겠죠 만약에 3의 배수가 아니다 그럼 얘가 펄스가 되죠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아무것도 출력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버즈도 마찬가지겠죠 5의 배수이면 이 부분을 만족을 해서 추루 1이 돼서 버즈가 출력이 되고요 5의 배수가 아니라면 이게 이제 펄스 커지 0이 돼버려서 출력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자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일 때는 피스 버즈를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문자 열 덧셈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피스 추루 버즈 추루 이렇게 해서 더하기로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피스 버즈가 출력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3의 배수 피스 5의 배수 버즈 만약에 3의 배수다 그러면 피스가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표시되지 않은 거고 5의 배수만 만족을 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표시되지 않은 거고 5의 배수니까 여기가 추루가 되어서 버즈가 출력되겠군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일 때는 어쩌죠 여기가 여기가 추루가 되어서 피스 그 다음에 더하기는 연결이라 그랬죠 얘도 만족하니까 추루가 돼서 버즈 피스 버즈 같이 출력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 또는 5의 배수가 아닐 때는요 피스 펄스 버즈 필스가 되겠죠 그래서 빈 문자열이 표시가 되는데 1, 2, 3, 4가 출력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때는 5화 연산자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빈 문자열은 이게 펄스로 취급이 돼요 그래서 i는 항상 1 이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5화로 연산을 하게 되면 i만 남게 되어서 숫자가 그대로 출력된다라는 겁니다 자 파이썬에서 연산의 특성을 이용하면 이처럼 코드의 길이를 짧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코드가 좀 읽기 어렵다 그러면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작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실력보다 중요한 것이 요구 사양에 대한 이해력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코드 단축하기였습니다 Baz글자round reader 뭐 Prevention п 제이ک 이립 이립 엉 이립 이 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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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